왜 오늘 하루 지금 어땠어? 아직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하루 아직 안 끝났는데 지금 몇 시지? 3시 응 3시 오늘 오랜만에 손님 오니까 어때? 아직 오지도 않았잖아요 아니 손님 오기 전에 준비 좀 했잖아 준비 뭐 했어? 정리했어요 어땠어 정리? 재미 없었어요 정리 어디 있나 좀 보여줄래? 아빠 좀 끝에 서있어요 그래야지 보여줄게 어 여기 여기서 서있으면 되겠다 그래 짜잔 짜잔 헤이즈야 네? 오늘 오전에 어땠어? 뭐 열일요? 오늘 오전 시간 어떻게 보냈어? 오늘 시간 어떻게 보냈어? 정리했어요 어? 지겨왔어요 지겨왔어 정리했어요 정리? 어땠어? 둘째 얘기해봐 아 재미 없었어요 재미 없었어? 그대식 깨끗한 집을 부릴거 어때? 우와 뭔데요? 좋아요 그냥 그런데요? 너 양말 신었잖아 엄마가 이거 하래요 양말 신었잖아 근데 이거 하래요 엄마가 그니까 겨울이 겨울이 요새 아니 괜찮아요 지금 지금 뭐하는건데 괜찮아요 벌레 지나고 있어요 춤추면서 춤추면서 어? 오늘 정리해서 좋아 안좋아? 그냥 그래요 좋아요 그래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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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늘 저희 아침에 엄청 바빴습니다 지금 여보 준비 어떻게 되겠어요? baru mulai masak baru bikin kuwait pagi-pagi 오오 오늘 저희가 오랜만에 집에서 식사 약속을 했거든요 오랜만에 제 친구를 초대해가지고 저녁 같이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단척으로 그니까 신경이 제일 먼저 먹기 네? 오 그런 거 같은데 주방도 처음 아니야? 사실은 할머니 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아직도 안 들어간 그니까 비디오가 작년에는 저희가 초대를 해서 많이 식사를 했었는데 올해는 우리가 좀 바빴잖아 그래서 집에서 편안하게 식사를 해본 적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오랜만에 준비하려니까 힘들었어요 오늘 저희가 집으로 초대한 친구는 저랑 아내랑 같이 친구요 ㅋㅋㅋㅋㅋ 중국에서 공부할 때 같이 사귀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저희 영상에도 몇 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근데 신기하게 저희 집에서 인도네시아 음식을 같이 먹은 적은 없더라고요 이야... 인갈래요 오늘 영상은 우리의 영상이 이 친구는 항상 시험을 해결해보는 왜냐면 우리의 영상이랑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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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이 많이 읽어볼까요? 스쿨어 너희가 좋아하는 블로그 캠핑 우리 가족들도 잘 모르겠지요 하루 이틀, 스쿨어, 스쿨어, 스쿨어 하루 이틀, 스쿨어, 스쿨어, 스쿨어 네, 스쿨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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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게? 네 네 네 네 그래서 네 네 네 네 예 네 네 네 네 찬양이 파란색, 찬양이만 맞아, 맞아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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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추구한 masakan Sunda 음 masakan 인도네시아 첫번째로 제가 제가 처음에 처음에 Bandung 처음에 나중에 다른 곳 오늘 제가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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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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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얘기 좀 하실까요? 그럼 오늘 저희가 청소를 오랜만에 지금 대청소를 했는데 거의 진짜 완전 대청소를 했거든요 손님에 와야지 약간 이런 뭔가 동기가 확실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모티베이션이 그래서 저희가 오늘 청소한 게 당연히 거실이랑 이제 주방 뭐 바깥 청소도 하고 문 앞에 청소도 하고 왠지 고장 났던 것도 고치고 그러느라고 오늘 아침 9시 좀 넘어서부터 시작해서 방금 끝났어요 오후 3시까지 아 그래도 뭐 깨끗하니까 좋네요 음 그럼 여보 야 준비를 얼마나 남았어? sebetulnya belum bikin apa-apa ini karena kan kalau masakan Sunda enaknya dadakan kan 아 그렇지 응 paling ayam aja baru diungkep 아이고 ayam baru selesai diungkep sekarang sekarang mau mulai bikin nasi liwet dulu 오케이 bububu bunyem disiapin dulu 내가 뭐 더 줄 거 뭐 딱히 없죠? gak ada kan 응 masak-masakan ini masih nangis 반동생 같구나 ㅎㅎㅎㅎ ㅎㅎㅎㅎ 혹시 내가 사온 자용? 내가 사온 자용? 내가 사온 자용? 사라? 사라? 가라 안녕 가라 나 지난데 너무 맛있어 오 좋다 내가 먹는데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먼저 구입을 먼저 구입할거에요 내가 구입할거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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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cukup, asin, manisnya cukup pas tip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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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냄새가 엄청 좋네 응 응? 내가 좋아하는 건데? 생각맛 세게 나는 거 응? 생각맛 세게 나는 거 진저맛 이거밖에 자해삼살이 자해삼살이 많아 너무 맛있어요 이거 아니 아니 이게 아니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베트머리는 치즈 치즈 지어 왜 이렇게 불이 걸렸어? reduce 그래 나는 플렌트 그리고 플렌트 근데, 쟤라키, 엘, 엘 지금? 아니 우리는 짝타 모험을 시작하는 재밌는 모험가 하지만 힘이 없으면 그렇게 싸움을 하지 못해 빰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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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은 외엄자 뿜뿜뿜 내가 하는 캐릭터는 엘리나 제레키 아니네 내 캐릭터 제레키 쪼라키 그게 주인공 인지 누나 캐릭터 주인공 엘리나 산타 산타 그제는 세이나도 할 거야 하지만 세이나는 세이내는 정들어 오델까 겁이 많을 수도 용감할 수도 절도의 동생이지 힘이 강할 수도 약할 수도 당할 수도 약할 수도 그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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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나는 이길 수 없을 거야 엘리나는 이길 수 없을 거야 그렇게 강한 슈퍼히어로는 정말 없을 거야 정말 없을 거야 아무리 조경님이라도 한 수만 더 많을 거야 박 Found 솟 솟 하지만 엘리나가 운이 좋을 때면 조경님이 이랬어도 있지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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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빽 빰 빰 갈게 알았어 알았어 아빠 갈게 아빠 갈게 아빠 재료 오 너무 이거 저거 다생 Cerest 물도 되고 밥도 되고 밥도 됐어요 이제 야 이거 이거 진짜 나한테 하고 있어? 혹시 텍스트? 냄새 진짜 좋네 이거 뭐야? 오, 이거? 네오 밤이니 아쿠트에 있는 거 같은데 됐어? 야 너무 심하지 않냐고? 맛있다. 맛있어. 설탕. 설탕. 설탕이 너무 많아. 설탕이 너무 많아. 설탕이 너무 많아. 설탕이 너무 심하지 않냐고? 딱 좋은데. 설탕이. 설탕이. 설탕이고 설탕이 가득 넣어준 녀석. 사카랑 사aper card relief. bars. carbon base. 설탕이 왜 이렇게 설탕인지? 진짜 너무 맛있어 아까봐 이제 튀길거야? 네 먼저 먹을거에요? 아 아니에요 좋아요 네 먼저 먹을거에요? 네 네 여보세요 어 아 주차장이야 지금? 그래 얘들아 지금 도착했대 손이 났어 손이 났어 손이 났어 손이 났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뭐해? 유진씨도 엄청 기다리고 있어 한참 걸렸어요 저 작년인가? 그 공사하는 영상 봤어요 네 네 아 맞아 작년에 하고 이거 공사 끝나고 처음 왔지 네 그때는 여기 갔어요 심각이 여기 네 여기 왔어요 네 잘해놨다 네 아 원래 커피 여기 있었어요 원래 커피 여기 있었어요 어 여기 커피요 원래 여기 계란다 데렸는데 맞아 꽉자 엄청 예쁘게 생겼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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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키 희자오 왜 녹차 녹차 떼리 떼 희자오 희자오 왜 중국말처럼 떼 희자오 떼 희자오 나도 중국말처럼 나아가서 놀랐잖아 떼 희자오 아 수진이 진짜 많이 컸다 그러니까 키가 아 여기서 자전거 탔어 대전거 어때요? 자전거 완전 빠져가지고 아 자전거 진짜 나도 도망갔어 아 진짜? 600kg 빵? 에어박빵? 에어박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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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맛있겠다 어때요? 잘 먹어요? 너무 많더라 빵 먹고 있는 거였어 맞아 빵 먹고 있는 거였어 민지야 너도 일로와 일로와 수진이 근데 이렇게 많은 거 같아 왜요? 네 이렇게 맞아 어우 차가워 진짜 많아 자신감은 대단하다 여기 자신감은 좋다 앉으시죠 맛있으면 좋겠어 보기만 해도 맛있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 템베요 템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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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템베가.. 백콩인데? 백태? 어 백태콩 김치처럼 만드는데요 콩인데 발효시켜서 그걸 만들거든요? 콩을 발효시킨다? 도두청? 낙조? 아니.. 그렇게까지 관심을 안 가져봤는데 너무 많이 먹기만.. 아 그러네 만져봐도 돼요? 네네 만지면 사야 돼요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지금 말랑말랑 아.. 사야는 데잖아 네 이건 제 음식은 제 고향이에요 고향 음식 반둥? 네 인도네시아 음식 되게 많아요 밥? 마실이 왔죠? 밥이랑 레몬 그라스랑 음.. 요소 나왔어요 쌀? 쌀도.. 반올살랑? 월계수이 월계수이 쌀도.. 쌀도 길어 네 반올살 아니에요 쌀쌀 반올살 음.. 이건 야채 이걸 어떻게 해요? 어 이제 거기 반동에서 먹는 샐러드 품의 음식인데 안에가 국나홀이랑 양배추랑 공심채라고 혹시 해요 아 공심채 그리고 피낭소스요 바르크 데오 다후 다후가 두부요? 두부 튀김 브르크? 바르크 데오 바르크 데오.. 아 모르겠다 브르크 데오 자신있게 해보세요 어렵다 바르크 데오 브르크 데오 바르크 데오 바르크 데오 오 잘하네요 여기는 아야밤강 그릴 치킨 저것도 인도네시아 이름으로 처음부터 아야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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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밤치킨 방강 그릴 아야밤강 기억은 못할 것 같은데 이거 뭐라고요? 브르크 데오 브르크 데오 브르크 브르크 데오 브르크 데오 브르크 데오 이게 쌈발이에요 쌈발 쌈발 쌈장 쌈장 같은 거 네 인도네시아에서는 쌈발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식사할 때 쌈장처럼 찍어먹기도 하고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중에서 이게 한 종류가 아니라 엄청 많아요 색깔도 여러가지구 오늘은 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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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미리 끄미리는 캔들럿이라고 한국에서는 안 쓰는 재료인데 아 캐슈압처럼 생겼는데 이거 만져도 씻어야 돼요? 우리 손 씻고 왔어 오늘 손으로 먹어야 돼요 아 오늘 손으로 손으로 먹어볼래요? 어? 네 먹어봤어요? 한 번 씻었어요 안 해봤어요? 이거 크롭 볼게요 와 색깔이 너무 좋대 완전 알았어요 이렇게 해요 네 배부를 것 같아 다리가 내 팔뚝만 해 보통 인도네시아에서 먹을 때 이렇게 좀 피스를 크게 먹거든요 그래서 좀 비슷한 걸로 자 슬라까마깐 슬라까마깐 스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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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이렇게요 이렇게요 이게 나도 처음에 막 먹으면 이제 막 밥풀이 내려가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응 이거를 밥을 뭉쳐 네 아니면 밥 아 아 아 아 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응 근데 난 이게 아예 찰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찰기가 있긴 하네 볶음밥 마냥 날 볼 줄 알았는데 응 밥이 향기로워 응 밥 냄새 좋죠 네 볶음밥이면 초칼락 안 줄게요 음 아직 까지 어때요? 어때? 내 스타일이야 응 맛있어요 진짜요? 음 소스 되게 맛있어요 삼발 삼발 되게 맵다 너무 맛있다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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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죠 이거? 나도 이거 되게 좋아하잖아 이거 샘패도 이거 살짝 그 느낌인데 녹두 녹두전 아 맞아 맞아 동대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냄새가 음 근데 요기도 향긋한 향이에요 향긋해 향긋해 저기 그똥밥이 있어요 그똥밥 음 향긋치 어? 이거 맛있어 아 맛있어 네 입 말고 씨 씨 저 고수 못 먹는데 이거 맛있어 고수 못 먹어요 음 씨는 다른 맛나봐 네 입은 너무 쎄라 봐요 그 뒤에 아얀 먹어보세요 어? 이거 길었는데 말이 아 아얀팍은 분부루작 루작 소스란 이름에 인도네시아말은 뒤에서부터 해서 해요 아얀팍강 분부루작하면 루작 소스 그릴 치킨 큰 재료순이네 그러면 어 이거 닭도리탕이랑 맛이 비슷하다 아 맞아 닭도리탕이랑은 좀 비슷해 딱 먹었는데 닭도리탕 그 느낌이 확 오는데 매콤하면서 네 맞아 맞아 약간 간장 향도 나고 네 음 부드럽다고 정주 진짜 엄청 부드러워 정주 이거 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는데 진짜 아니에요 재밌어요 얻어먹을 생각에 계신가요? 네? 얻어먹을 생각에 정확하고 모양은 없어요 모양은 없어요? 그냥 손에 너무 다 묻으면 불편 어 지금 안 묻히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이거 좀 잘하는데? 손끝으로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막 내 생각대로 안되니까 아마 여기로 가면 불편하니까 손바닥 가면은 응 주체하지 못할까 포기할 것 같아 보는걸 하하하하 그룹복 아 그룹복 과자야 빠삭함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했잖아 아 먹어보면 언젠지 한 번도 아 입맛이구나 이렇게 이렇게 그냥 먹다가 그냥 뭐 대중 없어? 다 먹었나? 다 먹었나 그냥? 응 이것도 또 종류가 되게 많아 뭔가 비슷한 맛이 있는데 어디서 먹어보면 맛인데 응 그러니까 이게 나도 다 처음 먹어보자 여기는걸 응 그러니까 자꾸 내가 전에 뭘 먹어봤던 거랑 뭐가 비슷한지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 같아 뭐부터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하하하 헷갈려 응 네 너무 맛있어 이런 사람은 그냥 치킨 고 땜빼 다홍 다섯 겹 밥이랑 이렇게 맞아맞아 같이 먹어야 돼 응 하나씩만 맞아 치킨도 이렇게 좀 다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번에 다 섞어서 이렇게 네 어 맞아 치킨도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보통 이렇게 좀 안 먹고 나처럼 먹고 뜯어서 이렇게 뜯어서 약간 그 조합해서 이렇게 하니까 밥이 안 뭉쳐지는데 근데 이렇게 먹어도 돼? 소스가 묻는 순간 고난이 시작인데요 근데 같이 먹으면 맛있다 응 잘 못 쪘어 근데 같이 먹어야 되네 응 아 이번에 거기 갔다 오는데 너무 좋더라 라반바조라고 코모도 응 코모도섬 그쵸 코모도섬 가보고 싶어 코모도? 아 너무 좋지 이번에 같이 갔으면 진짜 좋았네 네 근데 형 코모도섬에서 거기 올라갔던 거 있잖아 응 등산했던 거 그거 보는데 거기 진짜 최고지 진짜 우와 아쉽더라 갑자기 어두웠다가 최고지 최고 처음에 깡깡해가지고 암호 안 보이잖아 암호 안 보이잖아 그러다가 갑자기 확 돋는 거예요 진짜 환상적이고 신기했어 너무 다시 가고 싶은 생각도 너무 크고 응 응 아까 전화 오면 사진이 뜯었나봐요 응 인도네시아 바나나이피요 응 음 인도네시아 바나나이피인가요? 네 이거 어디서 구했어요 샀어요 응 인도네시아 수박마켓 없어 아 이거 팝 응 제가 잘랐어요 그런 거 같아? 응 이거 자르는 것도 이리 웃겨 응 오케이 재밌어 응 재밌어 형 사람 다 손으로 먹게 만들었어요 먹다 먹으니까 적응이 되는데 이거 점점 올라오고 있어 지금 나도 역전이 올라와서 땀 벗어나고 손끝으로 모든 걸 하고 싶었는데 그 정도면 그래도 입문자로서 너무 잘하는데? 네 어 나보다 훨씬 나아 되게 열심히 어 나보다 더 그니까 벌써 이거 그거 되게 인도네시아한 느낌이야 진짜 아니 섞이면 나도 못하겠어 아 아 됐어요 어 저거 미안해요 더 먹고 싶은데 배가 너무 부르나 너무 맛있어 아니요 나도 너무 잘 못살고 아 보세요 요새 진짜 나 완전 지금 다이어트 다이어트 호소인인데 아 다이어트 아 다이어트 해? 아 다이어트 해 아 호소는 하고 있어 호소는 나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뭐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지 아 그냥 주변에 애기만 일루니셔 음식 처음 느낌이 어떠세요? 너무 입에 잘 맞아서 음 신기했어요 가보고 싶다 이렇게 되세요 아 진짜 그 밥이랑 다 잘 맞아요? 네 다 너무 맛있어요 맛있고 저? 이게 힘들어 손으로 가 손으로 먹는 게 이게 조금 힘들어 나도 사실은 보통 집에서 먹을 때는 그냥 숟가락으로 먹게 돼요 저도 숟가락자카롱 와이프는 손으로 벗고 전사기랑 숟가락자카롱 어떤 게 입에 좀 잘 맞았어요? 두부 두부 이름 뭐라고요? 푸룩 뻑 뻑 뻑 뻑 뻑 모르겠어 어려워 웬만하면 기억이 나겠는데 입에 진짜 안 붙어 푸르끄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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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이게 맛있었는데 먹다보니까 이게 더 맛있어요 템빈 그리고 이 장도 너무 맛있는데 뭘 찍어 먹어도 다 잘 어울리고 난 저 밥도 되게 싱퍼네스도 뭔가 향이 올라오니까 먹을 때마다 다른 반찬 먹어도 향이 나오잖아요 얘가 캐릭터가 되게 세 저 아이가 왜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얘야? 그룹 바삭한 식감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거 이거 진짜 닭도리탕 느낌 난 봐봐 한국 음식 같았어 매콤하면서 간장 베이스에 맞죠? 간장 간장 그런 거? 아니에요? 케찹만 있어요 아 맛이 케찹 맛이야? 그 토마토 케찹 말고 아 고소스한 느낌이네 그렇네 마로완 고소 마로완 벌써 3만원이요 어? 진짜 고소스 아 그렇네 장어 그거 그 맛도 느낌이 있고 엄청 잘 돼 다음에 오면 더 다른 거 빨리 약속 잡아야겠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진짜 배부르다 진짜 배부르다 진짜 배부르다 잘 먹고싶다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고 잘 먹었습니다 고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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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얘기 너무 많았어요 지금 너가 또 돌아가고 네 시간이 지금 10시 반? 시간이 꽤 많이 됐어요 네 안가가가 그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지나가가지고 근데 너무 웃겨 어 다가가 마지막에 마사카이도 그 점은 다가가 네 아 연말에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집에서 먹고 뭐 얘기하고 하니까 너무 좋았던 거 같아요 특히 저희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사실 연말에 모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집에서 이렇게 모이니까 너무 좋았고 인도네시아 음식도 또 맛있게 먹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야 밤에 있다 다녀요 네 오늘 뭐 본랑콜 골라요? 아니 우리 그룹사들 중에 투연이 팬 되게 많아요 맞아요 오 많아요 두연 삼촌 네 두연 삼촌 많이 찾아요 네 두연 삼촌 많이 찾아요 외국어 온라인 yang kangen sama paman 두연 semoga terobati di video hari ini makasih videonya sampai ketemu video selanjutnya 구독 꼭 해주세요 구독 꼭 해주세요 like 많이 해주세요 고민들 고민들 꼭 해주세요 بي los java